그 부위에도 해가 많이 나와요. 그 총은 뭐예요? 피 빼는 거. 동맥으로 들어가서 정맥으로 피가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보시는 방황하고 다를 거예요. 살이 피가 빠졌기 때문에 속살이 완전 다르게 나와요. 칼로 치는 것보다 철수재미로 치면 칼로 하면 소리 들리죠? 이게 살에 물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피를 한 번 더 빼야 돼. 폭 빼요? 몸집이 큰 만큼. 곳곳에 이렇게 남아있는 피 때문에. 어머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피치랑 뭐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상황 경직이 빨리 오고 살이 빨리 빨개지니까 빨리 죽여야 돼. 다듬어야 돼. 살이 보면 하얗죠. 저는 이게 빨개야 좋은 건 줄 알았어요. 다ів가다. lif anar guzú Ingvius 1 5 5 6